달리는 법당 도로위 포교사의 모임인 부산 개인택시 반야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자비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부산 개인택시 반야회는 연재구 정수사에서 창립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백미 200kg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불교방송에 북항 신사옥 건립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반야회 지도법사 정수사 주지 원광스님은 지난 20년간 반야회가 불법 홍포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나눔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